테슬라 소식입니다 중에서 모델 Y 가격도 인하 깊어지는 수익성 고민 빅테크주를 중심으로 미국 기술주들이 반등한 14일 테슬라는 주요 기술주 가운데 홀로 하락했다 테슬라는 이날 1.2% 하락한 239.76달러로 마감했다 테슬라는 8월 들어 10거래일 동안 딱 2일만 주가가 상승하고 나머지 8일간 하락했다 8월 들어 낙복은 10.3%이다 지난 7월 18일 기록한 올 들어 최고치 293.34달러에 비해서는 18.3% 떨어진 것이다 빅테크주가 급등한 이날 테슬라가 거의 유일하게 하락한 이유는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또 인하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테슬라는 지난 13일 전역 웨이보를 통해 모델 Y 크로스오버의 롱레인지 버전과 퍼포먼스 버전 가격을 1만4천이안 인하한다고 밝혔다 모델 3에 대해서는 8천이안의 보험 보조금을 9월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바이디, 미오, 샤오펑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경쟁하느라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가격을 인하해왔다 이 결과 테슬라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률은 10% 밑으로 떨어졌다 1년 전만 해도 영업이익률은 15%에 육박했다 테슬라의 이번 가격 인하는 중국 자동차 회사인 지리가 전기차 브랜드 지커의 크로스오버 모델인 지커 001의 가격을 인하한 지 며칠 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커 001의 세 가지 버전 가격은 평균 5천 달러가량 인하되 현재 기본 가격이 4만에서 5만 2천 달러이다 현재 중국에서 롱레인지 버전의 모델 Y 가격은 4만 1천 4백 달러이다 이는 올초 4만 9천 4백 달러에서 인하된 것이다 퍼포먼스 버전의 모델 Y 가격은 올초 5만 5천 달러에서 현재 4만 8천 3백 달러로 낮아졌다 테슬라가 지커의 가격 인하에 대응해 모델 Y 일부 버전의 가격을 내린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테슬라는 지난 7월 중국 내 전기차 인도량이 전월비 31% 급감했다 반면 바이디의 지난 7월 전기차 인도량은 전월비 4% 늘어 대비를 이뤘다 테슬라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가격 인하에 힘입어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29만 4천 대로 전년 대비 약 50% 늘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중국 내 전기차 인도량이 급감하자 가격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다 지커는 올 들어 7월까지 약 5만 500대의 배터리형 전기차를 판매했다 이는 중국 전체 시장의 2%에 불과한 것이지만 1년 전에 비해 약 127% 급증한 것이다 테슬라가 날로 경쟁이 심해지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가격 인하를 계속한다면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테슬라 투자자인 게리 블랙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델 Y의 대부분은 후륜 구동 버전으로 이 버전의 가격은 26만 4천 의원으로 유지되는 만큼 이번 가격 인하가 테슬라의 수익성에 미치는 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아이폰의 힘 3개 스마트폰 영업이 85% 차지 애플이 올해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영업이익의 85%를 가져갔다 애플은 올해 2분기 삼성전자에 이어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2위에 올랐지만 이익은 7배 넘게 남긴 셈이다 14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 줄어든 130억 달러를 기록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구체적인 출하량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올해 2분기 2억 6,620만대 수준의 스마트폰이 출하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1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줄어든 수치다 스마트폰 시장은 길어진 교체 주기와 리퍼비시폰 시장 확대로 성장이 멈춘 상태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애플의 스마트폰 영업이익 점유율은 전년 대비 늘었다 애플의 올해 2분기 스마트폰 시장 영업이익 점유율은 85%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점유율을 통해 추산한 애플의 올해 2분기 스마트폰 영업이익은 110억 5천만 달러다 애플은 아이폰의 평균 판매 가격이 오르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디렉터는 아이폰 프로 시리즈의 기여도가 커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이폰 SE 시리즈의 판매가 줄어 영업이익이 늘었다면서 아이폰 13 미니가 아이폰 14 프로로 교체되면서 에스프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다 애플 아이폰의 올해 2분기 에스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 1분기 에스프가 988달러인 걸 감안할 때 99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애플은 올해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에서도 45%를 차지했다 올해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은 9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애플이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2분기 아이폰 매출 397억 달러와 근사한 수치다 애플 아이폰의 성과가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과 영업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마이크로 소프트 소식입니다 러시아를 완전 떠나는 MS와 구글 이들 없는 IT세상은 가능할까? 조만간 러시아가 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러시아판 구글으로 불리는 얀덱스가 구글의 검색과 일부 비즈니스 기능을 대체하고 MS 컴퓨터 운영 체계의 오픈소스인 리눅스가 도전하고 있지만 구글과 MS가 떠난 러시아의 IT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나 있을까 궁금하다 유력 경제지 코메르산트와 에뉴즈루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구글과 MS는 러시아 기업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구글은 지난 10일 밤 러시아 기업에 제공하던 구글 워크스페이스 서비스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일부 기업들은 그동안 사용해 오던 기업용 메일이나 전자문서, 저장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등이 막히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IT 기업 관계자는 구글의 서비스 차단 후 직원들은 회사 메일을 열 수도, 구글 도구를 통해 전자문서를 관리할 수도 없어 금전적 손실은 물론 브랜드 가치 추락 위험에 직면했다며 거의 모든 중요한 데이터는 구글의 기업용 서버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저장된 러시아 기업들의 정보는 전체의 약 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서비스가 차단된 기업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지난해 5월 러시아 법인 구글 LLC를 청산하고 미국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직원을 해외로 데려갈 것이라고 밝혔고 다음 달 파산 신청을 냈다 러시아 기업을 더욱 강혹스럽게 하는 것은 PC 운영 체계를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다 MS가 러시아 기업 고객들에게 오는 9월 30일 이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NUZ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의 70에서 80%가 현재 MS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 IT 업계가 각 서비스 간 호환성을 지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할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IT 전문 매체 IT 채널 뉴스는 11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떠나고 제품은 남는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MS의 구독 갱신 중단 사실을 알리면서 놀라운 것은 구독 중단이 아니라 MS가 러시아 시장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중단한 지 1년 반이 지났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MS사가 러시아 시장에 철수해 상당히 시간을 끌었다는 뜻이다 그 사이에 러시아 일부 회사는 러시아 시스템으로 갈아타는 결정을 내렸고 또 일부 회사는 MS 체계 속에서 대안을 마련해왔다는 사실이다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은 MS가 러시아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하자 러시아 기업들은 어주어 클라우드 서비스로 갈아탔다는 것이다 또 MS가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 조치에 맞춰 작년 3월부터 기존 제품을 물론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러시아 출시를 중단하자 러시아는 소위 병행 수입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러시아 시장에서 MS 제품 의존도는 분야에 따라서는 90%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매우 높다 이론적으로 MS 서비스가 중단되면 러시아 기업 고객의 상당수는 MS 솔루션을 포기하고 IT 환경을 재구축해야 한다 리눅스 및 응용 프로그램으로 갈아타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러시아 기업들이 MS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 솔루션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 IT 환경을 바꾸는데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MS 솔루션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다 가장 간단한 게 MS 제품에 대한 연구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방법이다 또 라이센스의 공식 소유자인 우우구가의 프록시 회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 복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유연 근무제 철회 본격화 출근 부족 직원의 경고 서한 발송 아마존이 지난 12일 미국 내 직원들에게 근무 정책과 관련한 이메일을 발송하고 이들의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메일은 출입 기록을 토대로 사무실에 충분히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됐다 사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공유된 스크린샷과 아마존의 확인에 따르면 이메일에는 배정된 사무실이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주일에 3일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연락을 드린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메일에서 아마존은 이제부터 주 3일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마존은 이메일을 잘못 받았거나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관리자와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아마존의 경고성 이메일은 근무 기준에 미달되는 일부 직원들에게만 발송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근무 기준을 충족한 직원에게 이메일이 잘못 발송되기도 했다 이메일을 받는 조건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자 아마존은 지난 8주 중 사무실에 주 3일 미만으로 출근한 주가 5주 이상 이어졌고 지난 4주 기준으로는 사무실 출근이 3일 미만인 주가 3주 이상이었으며 배정 사무실이 준비된 지 8주가 지난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아마존 측은 이번 근무 정책이 미국에 거주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직원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출석이 직원성과 평가와 연계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마존은 최근 사무실 출근 정책을 두고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지난 5월 시애틀 본사의 기술 및 관리직 직원 수백 명이 사무실 출근에 항의해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아마존은 지난 1월에도 18,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감원이었다 CEO 앤디 제시는 불확실한 경제의 결과였다고 언급했다 소위 빅테크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주도했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대부분 유연 근무제 정책을 철회하고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허의 올해 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즈니스 리더의 69%가 원격 근무 도입 이후 협업, 문화, 창의성 참여도에 대해 우려했다 HR 담당자의 54%는 팬데믹 이전보다 조직에 대한 직원들의 소속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당 조사에서는 팀이 서로 다른 위치와 시간대에 분산돼 있을 때 직원들이 성과를 낼 가능성이 1.6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담겼다 결과에서는 급진적인 유연성을 갖춘 직원 중 53%가 높은 수준의 소속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연성이 떨어지는 직원의 경우 18%만이 높은 수준의 소속감을 보였다